영국의 삶을 건너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이하나님이 의뢰해주신 사인인데요 우리 아들이 보조바퀴 달고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얼마전부터 두발 자전거 연습이 들어갔거든요 엄마 절대 넣으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잘 잡고 있다니까 엄마 넣으면 안되니까 어? 어? 되네? 우와 재밌다 나 감 잡았어 처음엔 절대 뒤에서 손을 넣으면 안된다고 하더니 금세 감을 잡아서 잘 타더라구요 그런 아들을 보니 너무 흐뭇했죠 그래서 말인데 피터 진영영으로 감 잡았어 이거 표현되나요? 김지민님이 올여름 첫 수박을 사서 먹었어요 달달하고 시원하니 너무 맛있더라구요 피터도 수박 좋아하나요? 영국 수박 한국 수박 어떻게 달라요? 피터가 왔습니다 피터 굿모닝 하와이 유? 굿모닝 저 수박 진짜 영국에 거의 안먹었어요 어릴때 솔직히 영국에 자를 수 있지만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영국에 자를 수 있지만 거의 다 수입산이에요 영국은 very cold in the winter not that hot in the summer 조금 더 더운 날씨에 잘 자르는거 같아요 완전 춥고 춥고 비도 많이 오고 여름에 더 받자 뭐 30도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여름도 덜 덥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잘 안 잘라요 멜론 자체가 우리가 흔히 먹는 여름에 그런 먹는 과일이 또 많이 풍성하지 않겠군요 네 근데 신기한 거 영국 슈퍼 가면 모든 과일 어릴 때부터 1년 내내 있어요 패션프루트도 있고 뭐 멜론 종류도 다 있고 근데 맛은요? 맛도 맛있어요 맛있어? 솔직히 싸고 한국 와서 너무 놀랐어요 비싸기도 하고 과일이 우리가 좀 비싼 편이죠? 하고 철에만 나와요 그 철에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도 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요즘 사실 사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오 좀 계절 과일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 계절에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다음 계절에 다른 거 피트도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만 있는 문화라고 약간 제철 음식인가? 맞아요 과일까지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그 대표적인 여름 과일은 딸기예요 오히려 딸기예요 딸기 네 조금 더 한국보다 늦게 나와요 한 6월 달쯤 5월 그렇군요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였어요? 저는 해외 과일이 제일 맛있었어요 솔직히 진짜 그 패션프루트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냉동으로 많이 파는데 영국은 진짜 그 어떻게 수입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프레쉬하게 와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어요 영국 총리가 막아야 하는 영국인 피터와 함께하는 아니 피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늘 솔직한 우리 피터 영국에만한 사과들은 많이 있어요 종료 근데 솔직히 한국 사과 최고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크고 영국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피터와 함께 또 이제 영국 신용어 배워볼 텐데 오늘 보니까 감 잡았었는데 감을 잡았다니까 지금 분명히 준비한 표현이 있죠? 그렇죠 있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걸 잡았다는 게 그 감이라는 게 우리 개그도 감이 있고 다 감이 있는데 진짜 그 먹는 감이에요? 아니죠 Excuse me You have to say sorry 사과하세요 사과도 드릴까요? 사과과과 안됩니다 네 오케이 그 감 아니에요? 무슨 감이죠? 여기서 감은 포인트죠 아 오케이 어떤 포인트 지금 타는 어떤 룰 느낌 느낌을 잡은 거죠 오케이 I got a point I got a point I got your point or I got the point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할 때 약간 설명할 때 그 이해의 가문인데 아 그럼 여기서는 오케이 자전거 타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오케이 네 I totally understand how how does it work 길어지는 거 느껴지고 있죠 순간적으로 Stop I'm sorry Excuse me Let me finish Alright I apologize Sorry I know the principles I know the principles 원리를 하겠다 P-R-I-N-C-I-P-L-E principles 너무 좋은 단어고 무슨 사립학교 다니는 애 같아요 무슨 귀족 너무 모범생 그래서 일반 사람도 절대 그런 말 안 할 건데 That's not wrong 틀린 거 아닌데 I know the principles Very well, sir Very well I know the principle how to get ride a bicycle but I am so sorry about that expression 무슨 사극에 나오는 그런 문장 같아요 영국 사극 그렇다면 이거 감 잡았다가 피터가 준비한 영국이 영어 표현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표현은요 I got the knack of it 이거 처음 들어본 느낌인데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please I got the knack of it 한 번 더 이거 좀 천천히 들어봐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Slowly, please I got the knack of it I got the knack of it I got the knack of it 일단 knack 스펠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knack 스펠링은요? 그 무금 K-N-A-C-K 그래서 knack 아니고 knack 아, 역시 우리 TMI Too much information 좋습니다 아니요, 교육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큰 knack 아니고 큰 knack 하는 사람 있겠죠 영어 배우는 사람 중에 이거는 뭐 스낵은 먹는 건데 큰 액은 못 먹는 건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감잡아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마 익숙한 표현은 I got the swing of it I got the feel of it 이런 표현이 있지만 feel, 느낄 수 있다 I feel of it 진짜 원어민들 많이 쓰고 특히 영국에 knack knack 이거 옛날에 그런 단어였대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뜻했으니까 그 기술을 배웠을 때 I got the knack of it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을 감잡았다 감잡았다 knack이 아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감 네, 요즘은 감으로만 쓰는데 옛날에 어떤 특별한 기술 기술 만약 여러분 KNACK 사전에 지금 찾아보세요 재주, 요령 방법이라는 단어가 뜨네요 knack이라는 단어가 우리 how to use it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잘할 때도 oh, he's really got the knack of it 이런 식으로 knack of it 진짜 잘한다 재주 있다 이 정도 그렇군요, 그럼요 you got the knack you got the knack you got the knack 이런 표현이 있군요 너 좀 약간 재능이 있는데 you got the knack of it 네, 그 뒤에 그 of it까지도 필수해요 없으면 되게 어색해요 내 꼽이 내 꼽이 got the knack of it I got the knack of it 아니면 칭찬할 때 피터가 되게 잘한다 you got the knack of it you got the knack of it yeah, you got the knack of this expression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터의 진짜 연구실 영어 철가루 이아나님이 우리 주신 연구실 표현은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자, 아예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배워봐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I got the knack of it knack에 들어가다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하는 무료입니다 K로 시작하고요 발음은 knack이라고 듣지 않아요 피터 오늘도 즐거웠지 뭐예요 Have a great day Bye bye